이번 영상에서는 이미지 생성 AI의 Chat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가지 핵심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편으로 나누어서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지 생성 AI에 대한 ChatGPT 활용법을 다루지만 ChatGPT의 특성과 ChatGPT 활용법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면 ChatGPT에 대해 훨씬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ChatGPT 활용법들은 이미지 생성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몇몇 영상에서 이미지 생성 AI의 Chat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익히면 다른 AI 전문가처럼 보다 쉽고 빠르게 좋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사용자라면 이 방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ChatGPT 활용법을 다루지만 ChatGPT에 익숙하지 않으셔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AI 기초와 ChatGPT 기초편 영상보다 이 영상을 먼저 올리는 이유도 ChatGPT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 작성을 목적으로 ChatGPT를 활용하기 때문에 ChatGPT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ChatGPT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구글의 제미니, 리튼 같은 다른 대화형 AI 서비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미지 생성 AI의 ChatGPT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영상에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첫번째 방법인 ChatGPT를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AI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AI를 잘 다루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요리를 할 때는 기본적인 요리 실력과 경험이 중요하지만 오븐이나 제빵기 같은 기계를 사용할 때는 이런 기계를 잘 다루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할 때는 이미지 생성 AI를 어르고 달래면서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잘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즉 AI를 잘 조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AI를 잘 조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익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전문가만큼의 결과를 얻으려면 많은 공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용자가 만든 이미지와 비교하다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에 여러 번 실망할 수 있습니다. 현재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일반 사용자분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지 생성 AI로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다면 자신을 도와줄 전문 가이드를 찾아야 합니다.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채찌PT입니다. 채찌PT는 이미지 생성 AI의 특성과 사용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찌PT는 이미지 생성 AI가 좋아하는 형태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 줍니다. 우리는 이 특성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채찌PT라는 뛰어난 프롬프트 작성 도우미를 놔두고 굳이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계산기를 놔두고 복잡한 연산을 손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라도 채찌PT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초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 작성 방법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는 채찌PT보다 더 나은 프롬프트를 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일단 무시하고 채찌PT를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AI로 고양이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이미지 생성 AI의 프롬프트 입력 창에 캐시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는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할 겁니다. 이미지 생성 AI에 조금 더 익숙한 사용자는 좀 더 긴 문장의 프롬프트를 입력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만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채찌PT 활용법을 설명하는 영상이므로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 작성 방법을 채찌PT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려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프롬프트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이미지의 스타일이나 장르를 명확하게 설정해주고 구성 및 레이아웃을 설명해주고 불필요한 내용을 최소화하고 형용사와 부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활용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채찌PT를 활용하면 이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좋은 프롬프트 작성법은 채찌PT가 알려준 겁니다. 즉 채찌PT는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줍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입력해주면 채찌PT가 위 내용을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줍니다. 이미지 생성 AI에 채찌PT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채찌PT에 요청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세 가지는 1편에서 설명하고 나머지는 2편과 3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짧고 간단하게 입력하면 일반적이고 무난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AI는 학습한 데이터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일반적인 내용을 출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롬프트는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좋은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그려줘라고 입력하는 것보다는 고양이의 색깔, 형태, 배경, 상황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한 프롬프트를 보면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창적이고 좋은 그림들이 생성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찌PT는 이런 프롬프트를 순식간에 작성해줍니다. 채찌PT에게 강아지를 그리는 적절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프롬프트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찌PT는 다양한 상황과 배경을 설정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줍니다. 이 경우는 강아지가 초원에서 뛰어노는 상황을 설정해서 프롬프트가 작성되었습니다. 강아지의 형태, 상황, 배경 등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출력된 프롬프트를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한 후 레오나르드에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3D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귀여운 강아지가 3D 이미지로 생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이미지 생성 AI에 입력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영어로 번역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AI 이미지 생성 사이트가 영어 프롬프트만 입력할 수 있거나 영어 프롬프트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번거롭습니다. 이럴 필요 없이 프롬프트를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출력해 달라고 요청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찌피티에게 입력한 앞에 요청에서 프롬프트를 한글과 영어로 작성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추가해 줍니다. 한글 프롬프트를 확인하고 바로 영어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들판에 앉아있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설정해서 프롬프트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디오그램에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한글 입력이 가능한 AI 이미지 생성 사이트에서도 한글보다는 영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AI 모델이 영어 데이터셋을 중심으로 학습되어 있어서 영어를 더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글 프롬프트로 내용을 확인하고 이미지 생성 AI에는 영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데이터셋이나 AI 학습 같은 용어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곧 올려드릴 AI 기초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에서 한글과 영어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을 코드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글 입력이 가능한 Adobe Firefly에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한글과 영어를 섞어서 프롬프트를 입력했는데도 이미지를 잘 생성합니다. 코드 스위칭은 상황에 따라 좋은 결과를 주기도 하고 나쁜 결과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의 언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다른 언어로 보완하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약과, 오메기떡, 탈춤처럼 한국에서만 쓰이는 단어들은 이미지 생성 AI가 영어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글로 입력하면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에 여러 언어가 혼합되면 AI가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드 스위칭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모든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입력하면 올바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챗GPT 활용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이나 배경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장면이나 유사한 설정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매번 유사한 패턴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챗GPT는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고 여러분의 익숙한 배경이나 상황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프롬프트 작성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형태, 각도, 상황,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보다 창의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작성하는 프롬프트는 일정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지만 챗GPT는 아주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 줍니다. 바로 이 점이 챗GPT를 활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챗GPT를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챗GPT를 사용하면 이미지 설정, 구도, 상황, 배경 등이 다양해지는데 이것은 생성되는 이미지에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이 특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챗GPT에게 여러 개의 프롬프트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프롬프트를 요청하면 챗GPT는 훨씬 더 다양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줍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반딧불이를 그리는 프롬프트를 다섯 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프롬프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프롬프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프롬프트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호수가에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를 설정해서 프롬프트가 작성되었는데 근사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챗GPT가 작성해 주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양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는 이 특성 때문입니다. 챗GPT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읽다 보면 이거 꽤 쓸만하네 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성하는 이미지 중에서 챗GPT를 거치지 않은 이미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 영상에 사용된 이미지들도 모두 챗GPT를 활용해서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1편에서는 이미지 생성 AI에 챗GPT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챗GPT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에 요청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이 아직 더 많습니다. 2편에서는 이미지 생성 AI에 챗GPT를 활용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